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다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원토크박스입니다 여러분들 돈 많으세요? 가끔은 우리 이런 생명을 가지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다면 어떨까 지금과는 내가 다른 삶을 살고 있진 않을까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다면 너무 좋을텐데 너무 좋을텐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다면 너무 좋을거야 너무 좋을거야 왜 나는 왜 돈이 없을까 왜 나는 늘 견도 없을까 왜 나는 왜 돈이 없을까 왜 나는 늘 견도 없을까 하늘에서 돈이 없을까 bla bla 쉬발만 별 우니 또 아 그 정도면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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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와아